우리 청소년들은 대부분 한국 문화가 숨어있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미국 문화가 지배하는 학교와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1.5세나 2세로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니엘도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원래 이스라엘 땅 자기 고향에서 살고 있었던 소년이었습니다 갑자기 다른 나라 다른 언어권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바벨론 땅에서 살게 된 1.5세 이민자가 된 것입니다 물론 그가 단순한 교포는 아니죠 전쟁 때문에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그는 타문화권에서 살고 있는 청소년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하층민으로 살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기회가 하나 주어졌습니다 당시에 바벨론 왕이 포로 중에서 몇몇 아이들을 뽑아서 왕 앞에 설자로 훈련을 시켰습니다 다네엘이 거기에 뽑힌 것입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왕립 학교에서 교육받고 정부 관리로 출세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다네엘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야기는 거기서 행복한 결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그들이 먹는 사내심미가 왕의 음식들이 실은 우상에게 제사 지낸 음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음식이었습니다 우리들은 그 뒤의 스토리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네엘은 그 고기로 된 음식을 먹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우리가 8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네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황관장에게 구하니 합니다 말이 쉽지 쉽지 않은 결심입니다 그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주 비참한 경험을 했습니다 나라가 망하는 걸 경험했고요 주변에 수많은 이웃들과 자기 친구들이 죽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자기도 포로로 잡혀서 죽을 고생을 하면서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겨우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그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뽑힌 그 엘리트 그룹에서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왕이 화가 나서 그를 죽여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8절 첫 부분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네엘은 뜻을 정하여 다 같이 따라해봅시다 다네엘은 뜻을 정하여 이후에 여차저차해서 결국 다네엘은 금식을 먹지 않아도 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다 훨씬 더 소위 말해서 출세를 하게 되죠 그렇게 된 첫 번째 단계가 바로 뜻을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뜻을 정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결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했고요 다른 것들과 비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치관이 근거해서 결국 이것을 선택하기로 결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생을 살지를 결정했고요 자신의 미래를 하나님 앞에서 꿈꾸었다는 말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비전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전이 뭐냐 꿈이 뭐냐라고 물으면요 나는 엔지니어가 되겠다 또는 배우가 되겠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비전을 이루는 통로이지 진짜 비전이 아닙니다 진정한 비전은요 그런 직업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루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요 자기의 행복입니다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요 좋은 직업에 좋은 결혼하고 출세하는 목표가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 자신이 행복해지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네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다네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비전을 가졌습니다 자기 미래를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다네엘은 왕의 신앙은 되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다네엘은 왕의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으로 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성공은 했지만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으로 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차라리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기를 원했습니다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 성공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네엘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우리 학생들 대부분은 신학기를 맞아서 다시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새로운 학년이 되기도 했을 거고요 또는 새로운 학교에 진학하기도 했을 겁니다 새로운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꿈꾸고 있습니까 이번 해에는 좋은 성적 받아야지 좋은 대학 가야지 좋은 친구들 많이 사귀어야지 이번에는 게임을 열심히 할 거야 그런 결심들을 합니까 그런 것들이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도 다네엘처럼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는 인생들이 되기 원합니다 이번 학기에 하나님을 위한 인생의 가치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번 학기에 하나님을 위한 비전을 세우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을 꿈으시기 간절히 추구합니다 이제 두 번째 대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대지는 부모님도 뜻을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아멘하실 차례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대지는 우리 부모님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저도 이제 막 대학생과 고등학생을 자녀로 둔 부모입니다 이 메시지는 부모가 된 저 자신을 향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방금 우리는 다네엘이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했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네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교우 10대의 청소년인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어떻게 용감하게 그것을 실천할 수 있었을까요? 긴 이야기를 짧게 줄이면요 결국 부모님이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살았고 그 모습을 자녀가 물려받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네엘이 부모님이 너가 나중에 포로로 잡혀가면 절대 고기 먹으면 안 돼 이렇게 가르친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들이 어찌 미래를 알고 그것을 미리 가르쳐 줄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그저 그들의 일상 속에서 단순히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했습니다 나라가 망해가는 환경 속에 있었지만요 부모님들이 먼저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뜻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망해가는 그 환경 속에서도 그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너희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뜻을 세워야 한다는 메시지를 자녀들에게 전해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 그 자녀들이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자라나서 이제 뭔가를 결정할 때가 되었을 때에 자신의 부모님들이 결정했던 그대로 자기들도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 자녀들은 이제 평소에 신앙의 기초가 든든히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포로로 잡혀가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게 되었고요 공중의 암투 속에서도 살아남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환상도 보는 신앙인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자녀들을 볼 때에 우리는 그들의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얘들이 어떤 인생을 살지 뭐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솔직히 현재의 모습을 볼 때는 답답하고 걱정되고 불안한 게 사실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에 제 아들이 대학에 갔는데요 짐을 잔뜩 싸가지고 갔습니다 LA로 내려가면서 자연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내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히찬아 너 학용품은 뭐 챙겨가니? 히찬, what kind of stationery did you pack? 학용품? What's that? 그럽니다 학용품이라는 말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스테이셔너리 하고 이렇게 가르쳐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대답이 결정입니다 오 스테이셔너리 I have two ball pants 그러는 겁니다 He packed two pens 이 대학에 가는데 그렇게 수많은 짐을 챙기는데 겨우 볼펜 두 자루를 가지고 간다는 겁니다 Out of all the things that he packed He packed two pens for himself 그래서 그날 밤에 결국 오피스피포에 가서 이것저것 사서 기숙사로 갔습니다 기숙사에 가서 짐을 푸는데요 짐에서 뭐가 나왔을까요? And then we went to his dorm and we unpacked and guess what came out of his 건담 로보트 세 박스에 게임 기계에 오만 것이 다 들어있었습니다 Three boxes of 건담 로보트 and also his beloved game 그리고 볼펜 두 자루였습니다 And then his two pens 남들은 자녀를 기숙사에 넣어주고 올 때 울면서 온다는데 우리 부부는 한숨을 쉬면서 돌아왔습니다 I heard that when you drop off kids that don't worry parents come home crying we only came back with sighs 저와 아내가 보기에 희산이는 아직도 너무나 불안해 보입니다 As for his wife and him when they see their own son they are very insecure about uncertain about his future 그러나 그것이 단지 저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I'm sure that's not only my thought as a parent 많은 부모님이 보기에 자기 자녀들은 늘 불안해 보입니다 And to many parents when they see their children there are only uncertainties and insecurities 그러면 이 아이가 안전한 인생을 사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That what is the secret of living this life 그 아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뜻을 정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That our children resolve to live a life that is pleasing to God 물론 혼자 살다 보면 실수도 할 거고 넘어지기도 할 겁니다 And from now on, yes, they will make mistakes and they will fall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노라 하는 그 비전만 확실하다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That if they resolve to live a life for God that we believe that God will take care of them 사랑하는 부모님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아메리칸 드림을 심어주지 마십시오 의사가 되거나 변호사가 되거나 엔지니어가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를 다니엘 같은 사람으로 키우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다니엘의 신앙을 가지도록 가르치고 도와주고 샘플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말에는 귀를 닫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부모의 행동에는 눈을 연다고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살겠다고 뜻을 정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본을 먼저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님이 되시기를 우리 자녀들을 간절히 추천드립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다니엘의 신앙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다니엘과 같은 그런 신앙의 인생을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비전을 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번 학기 동안 학교에서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며 학원에서 친구들을 전도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우리 자녀들을 믿음의 아이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와 눈물로 양육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